Hello everyone! 자 3학년 여러분, Lesson 3 Reading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제목은 An Amazing Love Letter, 러블레터에 관한 건데 우리가 지금 인증샷 올리죠? 그죠? 강의 듣고 있는 거 인증샷 팍팍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별로 동영상 강의를 많이 듣는 조가 점수를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An Amazing Love Letter A long time ago in England, there was a boy named Henry Lancaster. He loved a girl named Elizabeth York very much. Their families hated each other, and Elizabeth's father didn't like Henry at all. One day, Henry decided to write a love letter to Elizabeth. He was afraid that her father would read it first. Even so, he wrote a letter to her.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본문 내용이 살포시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원 바이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 무슨 말입니까? 아 그렇죠. 오래전에, in England, 영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there was a boy named. Named, 자 보이죠? There was a momo가 있었다. There is a momo가 있다죠. Boy, 한 소년이 있었는데. 자, named가 여기서 뜻이 뭐가 된다? 우리가 이번에 name, momo라고 이름을 지어주다. 여기서는 momo라고 불리는 정도 하면 되겠죠. momo라고 불리는. 자 그러면, Haley Lancaster라고 불리는 한 소년이 있었다. 되죠, 그죠? 자, he loved a girl. 그러면 한 소녀를 사랑했는데, 또 named 나왔습니다. 뭐라고 불리어지는 소녀? Elizabeth York입니다. Elizabeth York이라고 불리어지는, 자, Elizabeth York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를 very much, 아주 사랑을 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 마치 로미오와 줄리에처럼, 그런 약간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은, Haley 이름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뜻이 뭡니까? 서로서로. 그래서, 그들의 가족은 서로서로 싫어했다. and 보입니까? 우리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등이 접속사 and는, 앞에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수가 있고, 구와 구를 연결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다. 자, 볼까요? 그들의 가족은 서로서로 아주 싫어했고, 그리고, Elizabeth의, 어포스트로피 했습니다. 누구누구의, Elizabeth의 아빠는, didn't like a hell at all. 자,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자, 빨간 거. 자, 여기 올라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not at all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죠? not at all 뜻이 뭡니까? 전혀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여기 있죠? not 보이죠? 그 다음에 at all입니다. 그래서, Elizabeth의 아빠는, 헨리, Lancaster, 헨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되죠? and로 문장과 문장 연결입니다. one day, 어느 날. 자, one day 뜻이 뭐다? 어느 날. 헨리는, decided to write a letter, love a letter to Elizabeth. decided는, 뒤에 tw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결심했습니다. 뭐하기로 결심했다? 어, 러브레터를 엘리자베스에게 쓰기로 결심했다. 됐죠, 그죠? 연애 편지죠. 연애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he was afraid. 우리가 수거로 be afraid of. 그죠? 구가 나오는데 뭐뭐를 두려워하다. 그런데 이 afraid는 이렇게 was afraid that 절도 씁니다. 그렇죠. that 절 이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유감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는데 daddy야 그녀의 아빠가 뭐할까봐 would really first 먼저 그것을 읽을까봐 두려웠다. 이 말이죠. 되죠, 그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even so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so 뜻이 뭡니까? even so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요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even so 뜻이 뭐다? 어,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어, 편지를 썼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colon이 있습니다. colon의 의미는 뭐다? 그렇죠. 어, 여기는 앞에 저 문장 뒤에 나오는 이 colon은 앞에 나오는 문장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인 문장 부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부호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편지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는 그녀에게 러브레터를 썼다. colon 뭐, 어, 무슨 뜻이다? 그 이제 편지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문장 부호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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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고 지루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따분하고 지루했습니다.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앞 문장이죠. 자, 앞 문장이죠. 지루하고 따분한. 행동이며 뭐를 쓴다. 자, 동사 원형을 쓰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이며 뭐를 쓴다. pp 형태를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봅시다. me, 내가 뭐,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원하다. 자, 내가 직접 원하는 거죠. 그래서 원트 자리, 저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트를 썼습니다.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자, 요거 수업시간에 한번 녹아 내려갈게요. 자, 여러분 이거 사회 동사 선생님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 항상 동사 원형만 쓰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요것도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나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자, 그때, 자,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우리 이거 지각동사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말했는데 아, 자, 그럼 사회 동사 예를 들어볼까? 어, 나는 미용실에서 내 머리를 깎았다.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자, 우리 기억나죠? 나는 깎았다. I cut my hair. 하면은 내가 직접 내 머리를 깎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 동사 make, let, have 중에서 have의 과거형 head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I had, 자, 그 다음에 내 머리카락, my hair입니다. 자, 내 머리카락의 목적어가 깍습니까? 깎여집니까? 미용사에서 깎여지죠. 그때 cut을 쓰는데, 이때 cut은 뭐다? 3단 변화 3번째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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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에 pp형 cut 이랬습니다. I had my hair cut. 그죠? 그래서 항상 사회 동사는 동사 원형을 쓰느냐? 아닙니다. pp형 때도 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는 made me want. 내가 원합니다. 당신을 보기를 직접 원하니까 뭐다? want를 쓴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넘어갑니다. 모르겠으면 어디 question board에 post it 붙여라. 자, 그 다음 You are just so dull and boring. 자, 당신은 뭡니까? 따분하고 지루합니다. 됐죠? You are just so dull and boring. If we were married, I would find life very difficult. Life very difficult.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Find life very difficult. 무슨 말입니까? 삶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넘어갑니다. And, 그리고 I would have no joy in living with you. 당신과 같이 살면서 어떤 기쁨도 Have no joy.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됐죠? I would have no joy in living with you. 자, 그 다음 갑니다. No one is more difficult than you. 자, 이거 우리 문법의 포인트 Language Focus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당신보다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No one이 나왔습니다. No one is more difficult than you 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당신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There is no one less beautiful than you in the whole world. 자, 또 우리 No one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나타낸 것 또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에 In the whole world 온 세상에서 너보다 당신보다 Less beautiful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No one 없습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당신보다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No, there is no one less beautiful than you in the whole world. 되죠? 자, 이거 지금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 우리 수업 시간에 충분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I really 자, 가겠습니다. I really want you to understand that I speak the truth.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로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I really want you to understand. 나는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Daddy야, 내가 speak the truth.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됐죠? 그래서 당신, 내가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어, 이야기한다는 것을 당신이 이야기를 원합니다. Goodbye, 안녕. Surely, 분명히 I don't care about you. 나는 당신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Care, 신경쓰다 뜻이죠? Do not think I'm still your loving friend. 어, 내가 여전히 당신의 사랑스러운 loving friend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십니다. 자, 정말로 내용 자체는 너랑 헤어지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바이바이